실버 프리미엄 건강검진 부모님이 연로해지시면서 건강이 걱정된 A씨는 실버 프리미엄 건강검진을 예약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진행하는 실버 프리미엄 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층의 건강검진이 중요한 이유는 노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퇴행성 질환과 합병증으로 질환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중장년층에게 발생률이 높은 질환으로는 혈당 조절에 필요한 인슐린 양이 부족하거나 기능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당뇨와 노인에게 흔히 나타나는 건망증으로 시작되어 발생하는 치매가 있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는 다음표의 항목과 같이 공통, 남성, 여성 등으로 항목을 나누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질환의 조기 발견과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특화된 실버 프리미엄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유산소 운동 및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근력의 손실을 늦출 수 있고 뼈를 튼튼하게 하여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고 충분한 수분 섭취는 인지능력을 유지해주고 신체 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의 질환을 발견하고 예방하시기 바랍니다.